1. 강화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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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운요우라는 군함을 우리나라에 파견한 거죠. 그래서 마찰이 있게 하고 이걸 빌미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운요우 사건 강화도 침범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발포를 유도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발포 유도하죠. 그래서 초지진 0종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문호 개방을 강요하죠. 이게 미국이 일본한테 했던 것 똑같이 합니다. 미국이 일본 개항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배 갖고 와가지고 포함으로 위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똑같이 배워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써먹습니다. 일본 놈들 참 잘 배워요. 운요우 사건.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한테 개방을 강요하니까 만약 흥선대원구 같았으면 쌓았을 텐데 민비였잖아요. 이때는 그래가지고 개항을 하게 됩니다. 준비 없이 가장 무서운 게 준비 없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 없이 되니까 완전히 다 먹히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 정식명칭입니다. 그리고 부속조약 76년. 강화도 연무당에서 구로다하고 신원이 체결합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이때 조약 3개 하는데요. 조일수호조규, 조일무역규칙, 조일수호조규부록. 근데 제일 유명한 거는 조일수호조규죠. 이거를 강화도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는 강화도조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조일수호조규 76년에 했던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1관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한다. 청의 종주권 배제하는 거죠. 왜 이러냐. 그 전에 일청조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청나라 속방을 건들지 않기로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청나라 속방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주국, 즉 청나라와 관련 없는 나라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하고 조선 침략 목적이죠. 2관 사심 파견합니다. 수신사 파견해요. 총 3차례 파견합니다. 그리고 4관 부산에 2개의 항구 개항하게 합니다. 부산, 원산, 인천. 여기서 주의할 거. 부산만 76년에 개항하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개항합니다. 원산, 인천은 80년. 원산은 80년. 인천은 83년입니다. 그래서 암기티비 부원인, 부원인 768083, 부원인 768083.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관 해안측량권. 우리나라 그 바다에 있는 해안을 자기들이 측량하겠다는 거죠. 불평등 조약입니다. 치외법권. 이것도 불평등이죠. 영사재판권, 사법권 부정하죠. 일본인이 죄를 지어도 일본법으로 한다. 원래 법은 속지주의인데 이걸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해안측량권과 치외법권은 불평등 조약이다. 그렇죠. 그래서 조일수호조기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일무역규칙. 이걸 다른 말로 76년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합니다. 조일통상장정이 83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일통상장정은 옆에 연도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거의 요새 조일무역규칙으로 나옵니다. 산무죠. 무한세, 무관세, 무제한쌀 유출. 무무무. 산무, 무관세, 관세 없습니다. 무항세. 한국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무제한쌀 유출. 그렇죠. 이러면서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막대하게 갖고 가죠. 왜 이렇게 했냐. 우리는 조약을 안 해봐서 아무것도 모른 거예요. 모르는 애한테 일본이 사기친 겁니다. 그 다음 조일수호조규. 부록입니다. 부록. 책 사면 부록주죠. 그겁니다. 간행이장 10리. 거주민 2주 지역을 설정합니다. 일본 앞에 허용해줘요. 그리고 계양장에 일본 거류지 조개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이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게 해줘요. 대신에 해안가에 4km만. 그래서 일본인이 물건을 갖고 와서 내륙으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륙은 이제 보부상 이런 사람들이 팝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거류지 무역이라고 합니다. 거류지 무역. 내륙이 못 오기 때문에 거류지에서 물건을 사고 판단해서 거류지 무역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76년 조회약 암기팁 들어갈게요. 조무록이죠. 조무록. 조규. 무역규칙. 부록. 그래서 조무록. 조규. 무역규칙. 부록. 그래서 조무록으로 합치면 됩니다. 그리고 조일수. 조규. 강화도 조약 암기팁은 자사부. 해치. 자. 사부. 해치. 다시 한번. 자사부. 해치. 자. 자주권. 사. 사심파견. 부. 부원인. 해. 해안측량권. 치. 치외법권. 그쵸. 자사부. 해치.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무역규칙. 산무. 무관세. 무황세. 무제한 쌀 유출. 그 다음 부록. 간거. 화. 간행이정. 심리. 거. 거류지 무역. 화. 일본화폐 사용. 그렇죠. 간거화. 이렇게 암기팁 암기하시면 여러분 금방 봅니다. 다시. 조무로. 자사부 해치. 산무. 간거화. 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암기하시면. 그 다음 또 잘 나온 게 조미조약입니다. 조미조약. 82년입니다.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조미조약. 신원과 수펠트. 서양국가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입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왜 했냐. 배경을 보면요. 황중센이라는 사람이. 조선책략을 썼는데. 이걸 김홍집이 가지고 옵니다. 2차 수신사 때. 여기 뭐라고 써있냐. 친중결일연미로 돼 있어요. 반. 러죠. 그렇죠. 이게 2차 수신사 같던 김홍집이 잘 데가 없어가지고 청나라 공사관에 갔는데 이때 황중센과 필담을 나눴죠. 조선이 나아갈 방향을. 그래서 황중센이 필담했던 내용을 김홍집이 정리해서 낸 책이 조선책략인데.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니까 가장 무서운 게 러시아입니다. 남아하니까. 그래서 반 러를 강조해요. 친중결일연미 반 너. 근데 이것 때문에 갖고 오니까 난리가 납니다. 조선책략 반대에서. 이만손에 영남만인소. 홍지학에 척화산소가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게 영남만인소죠. 사료 잘 나옵니다. 미국은 모르는 나라. 러시아는 혐의가 없는 나라. 일본은 매어있는 나라. 청은 섬기는 나라. 그렇죠. 중국은 섬기는 나라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 러시아는 혐의가 없는 나라다. 괜히 혐의 없는데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전쟁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비판합니다. 러시아는 혐의가 없는 나라. 꼭 기억하세요. 지금 잘 나오니까. 그리고 청이 알선합니다. 드디어 미국을 알선해가지고 청의 종주권을 확인받고요. 조미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내용이 1관 거중조정, 4관 치외법권, 5관 관세부가, 6관 채국대우입니다. 그래서 암기티비 거세해치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거세해치, 거, 거중조정, 관세, 해, 채국대우, 치외법권. 제일 중요한 거는 채국대우입니다. 채국대우, 최고로 대우해준다. 이거 불평등조약이죠. 최초로 관세 있는 것도 여러분 특이한 점이고요. 그리고 제일 특이한 거중조정이야.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도와주겠대. 왜 그랬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금이 많고 자원이 많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미국이. 그래서 잘 보이려고 이걸 했는데 와서 조사해보니까 없어. 자원이. 세 개밖에 없었대요. 머리카락, 쌀, 소가죽. 그래서 미국이 그 다음부터는 조선에 관심을 안 둡니다. 그래서 불간섭 원칙을 하죠. 말만 이렇게 한 거예요. 거중조정, 치외법권, 관세, 채국대우. 그래서 암기팁은 거세해치. 이렇게 암기했으면 됩니다. 의의는 서양감해전 최초의 조약이고요. 불평등조약입니다. 채국대우 규정으로 이권침탈의 원인을 제공했다. 여기까지 여러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기타, 서구열강, 통상수교. 이건 그냥 간단하게만 읽을게요. 별로 잘 안 나오니까. 조영, 통상조약, 영국가, 83년. 조독, 83년. 치외법권, 채국대우 똑같습니다. 조이, 이탈리아와 체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조로하고 조프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조로, 베베르가 주도하고 청알선 없이 자주적으로 했다. 그쵸.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남한은 같으니까 영국이 검은도를 점령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조로, 조약은 검은도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프조약이 제일 늦게 합니다. 그 이유는 천주교, 포교, 인정문제. 그러니까 종교 문제 때문에 늦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구열강 순서는 미, 영, 독, 이러, 푸.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미, 영, 독, 이러, 푸. 미, 영, 독, 이러, 푸. 미, 영, 독, 이러, 푸.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일본과 통상조약 이제 82년 이모군란 직후에 속약을 체결합니다. 조일수, 조규, 속약. 여기 재물포 조약과 동시에 체결합니다. 간의 이정이 10리에서 50리, 50리에서 100리로 이제 1년 후에 양화진이 이제 개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 외교관과 수행관 가족이 내지 여행권 확보합니다. 그래서 조일수, 조규, 속약은 10, 50, 100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일통상장정 관세 인정합니다. 드디어 대신에 받아요. 뭘 받냐? 최국대우를 받아요. 최국대우를 받고요. 그 다음 방공령 실시할 경우 사전 통보해라. 한 달 전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89년 우리가 방공령 실시할 때 통보했는데 일본 놈들이 안 받아가지고 배상금 지불하게 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일통상장정. 방공령 때문에 좀 나오긴 합니다. 관세, 최국대우, 방공령, 방관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 일본과 조약 암기 팁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조무록, 속통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조무록, 속통. 이거 수업시간 했죠? 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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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 조무록, 속통. 조, 조규, 무, 무역규칙, 록, 불호, 속, 속약, 통, 통상장정.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조무록, 속, 통. 암기 팁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 자사부, 해치, 자사부, 해치, 무, 산무록, 간거, 화, 간거, 화, 속, 십, 오십, 백, 통, 방관해, 방관해. 오케이. 좋습니다. 조무록, 속통, 자사부, 해치, 자주, 적, 그 다음 사신, 부상계양, 해안측략권, 치외법권, 산무, 무앙세, 무관세, 무제한, 쌀유출, 간거화, 간행이정, 심리, 거류지무역, 그 다음 일본화폐 사용, 그 다음 속, 심리, 오십리, 백리, 그 다음 방관해, 방공령, 관세, 채우국대우. 이렇게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사부, 해치, 조규입니다. 조유수, 조규, 강화도 조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